오, 내가 잠이 덜 깼나? 오, 마이 갓! 세상 안 나온다. 말도 안 나와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손존하는 여자 아이돌이자 딱 아이콘이시니까.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던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, 너무 좋았어요, 진짜. 진짜 독보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? 이봐, 이봐 그 자체. 우와, 예쁘다. 일단 저도 스트리드몬 파이터의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함께하게 된 점,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살아남으신 분들이시잖아요.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뉴 미션! 다음 미션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.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음 미션은 바로 저 화사의 신곡시약 미션입니다. 우리 언니들이 유리하네. 우리 언니들이 유리해. 저랑 레시가 팀 화사 활동을 1년 반에서 2년 한 것 같아요. 다른 가수도 아니고 화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. 마리아잖아요, 언니. 이건 내꺼다. 이건 내꺼야. 화사랑 마마무 너무 많이 했죠. 일단은 힙 처음 시작을 했고, 그 이후로 마리아. 그다음에 암어빗이라는 아이야 했고. 이거를 다른 안무가한테 뺏긴다? 절대 상상도 할 수 없고요. 그러면 여러분이 안무를 창작해 주셔야 할 저 화사의 신곡을 공개하겠습니다. 와우~! 그 음악 듣자마자 멤버들이 다 리듬을 탈 거예요. 너무 좋은데? 분위기가 각 파트마다 달라서 저한테 먼저 꽉 꽃이는 노래였어요. 와, 노래가 바닷을 수 있겠다. 춤을 출 수밖에 없이 만든 노래였어요. 너무 재미있겠다. 와, 노래 진짜 좋다. It kind of had like that international feeling. It was something I knew we would be able to put our work really good. It's amazing. It's amazing. It's amazing.